이름때문에 이름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까 들었는데 박 도경이야 뭔데 자꾸 보여? 왜 자꾸 보이냐구! 미친거야? 왜 요구 내? 신경쓰여 약 먹고 자 잘 먹었어 맛있었어 먹는거 이쁜데 들어와 자 잠이 왔겠니? 안아주라 끓었다 미안해요 했어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산대 맞고 쓰러진거야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고맙습니다 할 말 있어? 집에 같이가자 바빠 이래야돼 마저 들어가 니가 무슨 상관이야 너 오늘 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생각했어 다시는 너한테 짜게 굴지 않을게 너 때렸어요? 내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미친 놈 미친 놈 놔! 놔! 왜요? 89 아니야 100이야 사랑해 저 여자의 나야